틀림없이 당신 얼굴이었어 어떻게 12년 전처럼 얼굴이 똑같을 수가 당신 도대체 몇 살인데 사람이 같은 속도로 내려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불가능을 목격하면 그 누구 앞에서도 선배님 실체를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고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인간은 아닙니다 비밀을 알게 된다면 더 위험해질 겁니다 도민준입니다 만났으면 합니다 너나 바보로 봤지? 오락 꼭 집어 말은 못하겠는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도민준씨 설명해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